새해 들어서 코스피가 11%나 올랐습니다. 월간 상승률로 따지면 2020년 11월 이후에 2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지다. 라고 평가가 나오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투자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조언 좀 해주시죠. 최근에 저도 많은 분들하고 인터뷰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빠르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모르는 무언가 있다. 그러면 막 주가가 올라가고 외국인들이 산다고 하니까 내가 모르는 무언가를 외국인이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추경 매수라고 하죠. 그러면 포트폴리오에서 안전자산하고 위험자산을 갖고 계시던 분들이 안전자산인 예금을 줄이면서 주식으로 확 따라붙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을 저는 쏠림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매크로 환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물론 낙관적인 면도 봐야 되겠지만 그러지 않게 되는 케이스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전에 제가 물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이 물가라는 게 빠르게 내려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들도 있죠. 매크로 경제 환경이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뉴스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도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두 가지 뉴스를 보면서 확실하게 따라 붙고 이런 것들보다는 신중하게 분산 투자를 하면서 쏠림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것 이게 가장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쏠림에 대해서 경계해라. 외국인 매수 보고 뭐 있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신중하게 결정해라.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오건영 신한은행 WN본부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